안녕하십니까 강창정 원장입니다 어느 분이 이제 댓글 남겼어요 이 사기꾼 새끼야 작진 결과 한번 해보자 왜 전체를 일부로 일부를 전체로 매도 하냐 여기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없는 중 치를 만들어서 환자 눈탱이 치냐 다 구간 카메라 찍고 한다 정체에서만 개 여러 개 돼지 소리 듣는게 아니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사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치과 의사들께 이렇게 얘기해요 시속이 많다 사기꾼이 생각보다 많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치과 이게 치과 사이트에서 발치한 겁니다 과잉 진료하는 치과들이 많다 하지만 강원장님 종이 좀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해 초기 충치는 임플란트든 공격적으로 질려야 하는 것이 매너라고 여기 써있어요 초기 C1 충치든 임플란트 몇 개 하든 공격적으로 질려야 주는 것이 매너입니다 작 선생님도 다른 페이 선생님도 공격적으로 해서 남의 사업장에 피해 주는 일이 없더라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가성비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어떤 분이 요즘에 어떤 생각인데 요즘 어떤 생각해 볼까요 이건 제가 한건 아니구요 어떤 훌륭한 양심선생님께 올리신 거에요 16개의 충치를 갖다가 하라고 해서 봤더니 다 대부분 이런거다 이건 하는거 아니거든요 이런거 함 맞아 죽어요 진짜 그래서 충치 진단 주관적이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물론 조금 애매한게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초기 50 까지 중요한 뭐 애매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정지우식은 지 자기가 정지우식 이라고 진단 했습니다 사실 정중 이란 말도 아깝죠 착색 이란 표현이 맞겠죠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치료를 하고서는 너무 뿌듯해서 올리신 거에요 어 학생이고 수험생이라서 내가 치료했는데 너무 뿌듯했답니다 그 자뻑에 빠진거죠 이런거 절대 치료하면 안되구요 이게 정말 자 당당한 거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치가 이름을 제가 매일 강구해 드릴게요 아주 매일매일 자 그래서 서울대 선생님 교수님께서도 이런거 하면 안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물며 이런거 치료하고 어떻게 올립니까 이 맞아 죽을 일이죠 정말 그래서 어떤 분 김선생님을 계십니다 훌륭한 선생님이신가 봐요 그 저 뭐에 맨날 까는 선생님인데 이렇게 전만한거 소비자 탐사대 나온건 이런거 하지 않는 거라고 이렇게 열심히 써놨어요 이런거 치료한 의사 있으면 정말 과잉한 치과 의사 맞네요 이렇게 댓글을 달아 놓고서는 다음 날 바로 바꿉니다 대한 치과 옆에서는 어 치료 방법은 어 치과 의사의 지식과 경험 숙련도에 따라 의료진의 경험을 근거로 일반화 시킬 수 없으며 대다수 치과 사는 제대로 치료하고 있다라 했는데 아님 이걸 무슨 뭐 이거를 무슨 숙련도 를 얘기하고 경험을 얘기합니까 그냥 안하는 거지 이거 하는 산 치과 있으면 전 개인적으로 해요 이런거 치료하고 있음 그렇게 당당하면 요거 치과 이름하고 올려주세요 제가 매일 광고를 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사 환자들을 속이지 말라는 거죠 보세요 미국의 한 어 치과 선생님인데 초기 충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켜보고 불소도 판다 나오잖아요 뭐 이걸 갖다가 막말로 이런 충치를 얘기하는데 뭐 이 새끼야 저 새끼야 뭐 제 말했다 뭐죠 어 제가 저 가증스런 대국민 사기 글 을 보신 다음에 여러분은 한번 개 돼지가 되는 겁니다 아니 요즘 유튜버 님들이 얼마 똑똑한데 개 돼지라 그래요 그 우리들끼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치과 의사들 안에서는 이렇게 많다 미치겠다 하지만 조용히 좀 지키자 심지어는 그것도 부족해서 초기충 치던 임플란트는 공격적으로 치료하는 게 매너다 남의 사업장에 피해 주지 마라 페이 닥터들은 이렇게 글을 올리고 있는데 여기 밑에 보이시나요 당신은 위대한 치과 의사합니다 람은 배너가 정말 부끄럽지 않나요 자 이게 현실이 이거예요 이런거 보이지도 않는거 눈에 여러분들 이건 눈에 보지도 않아요 이걸 치료하고서 어떻게 뿌듯하다고 내 뭐가 자뻑에 빠지나요 그렇게 당당하면 제가 왜 이 치과 이름을 가렸을까요 정말 당당하면 이 치과 이름 잘 알려드릴게 내 강고 매일 배너로 넣어줄게 제가 아이고 그래서 이런거 하는 거 아니라 얘기했죠 그렇죠 맨날 깐 김선생님 계시잖아요 과잉 진련 환자의 오해 다 해놓고 요런거 보면은 뭐라 요 이런거 치료한 의사에 있으면 과잉 치과 의사 마사만 아이고 지금 방송사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 놓고서 다음날 모든 치과 의사들이 경험과 주관적 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서 사실 환자들을 갖다 모른다고 사진 환자들이 잘 모른다고 사실 눈태 치는 거죠 부화 c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하시구요 예 요즘 분위의 이래요 치과 사지 오죽함 이런만 쓰겠어요 공격적으로 치료하는게 매너라고 하는데 뭐 뭐 말 더 했죠 자 이 배너의 부끄럽지 않은 이런 사후정들 좀 조심하시구요 사후정대 특징은 이게 나와서 이 소새끼 개새끼 이렇게 다는 거에요 참 부끄러운거죠 에 보니 누가 과연 개 되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유튜브 님 보고 있는 유튜버 님들이 개 되질까요 과연 이 글을 단 사람이 개 되질까요 한번 반 스스로 반성해 보시길 바랍니다